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상상해왔던 모양과는 다른 세상에 있어 이보다 찬란할 줄 알았던 그림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계속 그리고 다시 후회는 없이 그리다 보면 그 언젠간 그려질 거야 팔레트 위에 희망을 더한 다양한 꿈의 색을 뒤엉켜 붙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채로 깬 버스 위를 채워나갔어 어느새 시간이 흘러 내가 상상해왔던 모양과는 다른 세상에 있어 이보다 찬란할 줄 알았던 그림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계속 그리고 다시 후회는 없이 그리다 보면 그 언젠간 지나온 나들이 담겨있는 그림을 눈앞에 두게 된다면 그때를 그리운 듯이 보고서 다시 그리다 보면 그 언젠간 내가 그리던 내가 꿈꿨던 간절히 바라던 작품이 완성되어 있기를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그림에 미소를 얹어볼 거야 계속 그리고 다시 후회는 없이 그리다 보면 그 언젠간 그리다 보면 그 언젠간 지나온 날들이 담겨있는 그림을 눈앞에 두게 된다면 그때를 그리운 듯이 보고서 다시 그리다 보면 그 언젠간 그려질 거야 그려질 거야 그려질 거야 멈추지 않게 그려질 거야 그리다 보면 그 언젠간 그려질 거야 그려질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